인생이란 제시파 뚜껑이 너무해 아 참자 잡는다 참아 흰골 귀같게 잡는다 참아 느낌이 온다 밀려온다 아 경기 커버 내려놔야 하잖아 가장 최악 각자 생각해놓으심 아가용 커버도 안 내려있고 뚜껑도 그대로인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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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은? 탁지 물 엉덩이 녀석이 변기를 삼켰다 여름에 날씨가 푹 찐다 시원한 음식을 자주 찾게 됩니다 시원한 냉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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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냉면 비 냉면 비 냉면 비 냉면 비 냉면 국물까지 마셔주마 차는 식에 연수 크게 타면 배가 고장난다 뚜껑이를 조심해야 한다 그 전에 살 때야 해 그냥 웃어 넘기네 나의 일상 이야기 엉덩이 냉면 먹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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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